오늘 시상식의 엠씨 젠틀맨 이희재씨와 베이크 공주 박혜진씨 두 분 오늘 멋진 호호 보여줄거죠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오늘 엠씨 같이 하시는 거예요? 네 하면 안 되나요?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라고 안 그러세요? 이희재씨 아니 워낙 꼬마 때부터 알아요 아 그래요? 워낙 19살 20살 때부터 알기 때문에 너무 오래 봐서요 저는 뭐 이렇게 여자로 느껴집니다 올 한해 MBC 드라마를 총정리하는 2009 MBC 연기대상 이희재씨와 박혜진씨의 진행으로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박혜진씨 등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그냥 못지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팬들을 위해서 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죄송합니다